일단 오늘 킹오브킹 이렇게 이벤트 이벤트라고 할까 좀 테니스 모임에 처음 나왔는데 또 이렇게 또 회원으로 또 초대도 해주시고 또 상패까지 만들어주셔서 정말 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또 재밌는 분위기일 줄은 몰랐어요 또 되게 막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되게 또 사람들도 많이 와주시고 또 되게 재밌게 테니스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할 때도 계속 나와서 이렇게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킹오브킹 테니스클럽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또 테니스 좀 하지 유튜브 채널 또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